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린공감TV라는 브랜드를 자신들이 뺏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천수 개인께 아니다, 법인꺼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뺏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열린공감TV라는 네이밍 특허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선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민언론 열린공감TV라고 했다가 그 열린공감TV로 계속 이름을 쓰게 되면 나중에 특허법 위반이 돼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상호를 변경을 해요. 자신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호를 변경을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자기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라고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입니다. 소울 제14-2호증 여기 보시면 정관일부 변경의 건 특별해서 본회사는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변경한다. 8월 11일 날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사명을 변경합니다. 자, 여러분 주장한다고 이렇게 주총을 열어서 불법주총입니다. 여기에 강진구는 참석을 했었는데 강진구가 신주를 반영해서 스스로 자기가 일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으로 일대주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일대주주라고. 그냥 깡패짓을 하는 거죠.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일대주주면 일대주주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깡패짓을 벌여서 날치기로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상호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 그리고 저 정PD에게 계속해서 강진구라든가 최영민이라든가 박대웅이라든가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경영지원팀 최과장이 여러 가지 내부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 보고를 해왔죠. 그 업무 보고를 해왔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가지고 제가 최근에 증거로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최과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최영민이가 자기 스튜디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기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굿잡 스튜디오의 실제 주인 실제 주인은 안실장과 최과장을 스톡옵션을 줍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줘요. 지금 주식 좀 할 줄 아시는 분들,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톡옵션이 얼만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쓰레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스톡옵션은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막음용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변경한다. 변경한다. 항상 늘 말하지만 변경한다라고 얘기,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경됐다고 주장을 하면 변경을 해야죠. 8월 11일 날 이들이 그 주장을 했으니까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상당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등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하루면 변경 가능합니다. 하루면. 등기 변경은 하루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등기를 변경 못하고 있을까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탐사라는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 현재 더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등등이 우리 회사는 열린관TV에서 더탐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체계에도, 어떠한 공식 자료에도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유령회사입니다. 유령회사. 어떻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가지고 언론탐합을 중단하라고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보십시오. 얼마 전에 압수수색이 나오는 게 시민언론 더탐사를 간 게 아닙니다. 열린공감TV 법인을 간 겁니다. 수색 검증할 장소. 열린공감TV 법인을 간 거고요. 개인으로는 정천수, 최영민, 박대웅, 강진구. 개인으로는 정천수 대표와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에게 간 겁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과 정천수,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라는 개인한테 강계의 압수수색이고 이 네 명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증을 못 받은 회사입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압수수색은 열린공감TV가 받았는데 그리고 후원계좌도 열린공감TV 법인계좌로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더탐사라는 미인증명칭을 내세워서 가세현처럼 슈퍼챗을 유도해서 천만원 넘게 받아챙깁니까? 오늘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곳에서 최영민이가 아마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마치 정천수 전 대표 혼자 피의자인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부득이하게 공개합니다. 피의자는 정천수, 강진구, 최영민, 김두일입니다. 정천수는 열린공감TV의 전 대표이기 때문에 자택수색 압수색 사정이 된 겁니다. 좋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말이 빠졌잖아요. 시민언론 더탐사는 아니라니까요. 열린공감TV 법인이라는 얘기가 빠졌지 않습니까? 개인 얘기는 맞아요. 시민언론 더탐사는 없어요. 열린공감TV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장난을 하죠? 개인이라고 하면서 왜 언론탄압 규탄 이렇게 하면서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죠? 또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말로 슈퍼챗을 1300만원이나 받아 챙기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따가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로 계속 돈을 챙기고 시민언론 더탐사로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언론탄압 코스프레이를 합니다. 정작 중요한 시민언론 더탐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열린공감TV는 싹 빼버리고 개인으로 하면서 바로잡습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참 뻔뻔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등기사항에 보시면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주식회사 열린공감TV.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사단법인도 아닌 주식회사. 발행주식도 그대로 만줍니다. 강진구가 일대주주가 됐다면서요. 강진구의 일대주주의 5300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에 관련된 법적 용도, 법적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강진구가 잘 알죠. 항상 등기부등본 살펴보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더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언론 더탐사는 언론사도 아닙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회사는 언론사도 아닙니다. 즉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오로지 열린공감TV 뿐이고 그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열린공감TV의 대표는 정천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식회사 열린공감TV 정천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도 않았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아의 53317. 서울아의 53317이 인터넷 신문사업 업체로 열린공감TV가 정천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 여기에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게 없어요. 언론사가 아니에요. 자, 이들은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아의 5331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열린공감TV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울아의 53317. 누굽니까? 대표가? 정천수로 되어 있어요.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언론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들이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가 왜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유튜버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왜 시민언론 더탐사가 언론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가 어떻게 언론 탄압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법인으로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고 언론 법인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 번호도 안 나와 있는 회사가 어떻게 언론사이고 언론 탄압을 받습니까? 좀 기본적인 서류부터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튜버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 기본적인 서류부터 살펴보셔야죠. 그들이 정말 제일 기본적인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말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살펴보셔어야죠. 적어도.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명, 주식회사 열린감TV의 대표자는 정천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열린감TV가 정천수 대표로 되어 있지 어디 더 시민언론 더 탐사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제발 증거를 봐주세요. 정천수 개인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천수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정천수라는 사람이 생긴 것도 소도주처럼 생겼고 소장수처럼 생겼고 뭐 아무튼 말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 예. 그렇게 믿으십시오. 정천수를 보지 마십시오. 다만 증거를 봐주세요. 증거. 증거를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진실이 보입니다.